자, 우리의 생존 물품을 챙겨봅시다 물 10개 괜찮네 담배 하나 넘기고 선박량 하나 넘기고 비싼 담배 넘기고 알약 일단 야채 무조건 필요하고 총알은 좀 나중에 물하고 소금 아, 저거 설탕 이거밖에 안줘? 일단 거래하고 알약 하나 권총 하나 팔아도 되고 한 방향 하나 남겨놓고 허브 옮기고 1버지 9회 딱 맞지? 그다음에 통조림 하나 넘겨도 될 것 같은데요? 붕괴 하나 넘겨도 될 것 같고 통조림 하나 넘겨도 될 것 같고 통조림 하나 넘겨도 될 것 같고 그럼 총알까지 다 살 수 있어. 목재하고 총알까지 다 살 수 있을 것 같아, 붕대하다면. 붕대가 지금 많기 때문에 붕대가 굉장히 비싼 거야. 안 쓰고 안 쓰고 버틴 거라서. 와, 겨울이라 목재가 비싸네. 겨울이라 목재가 비싸. 떼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떼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알약 하나? 통절이 많아. 통절이 많아. 와, 진짜 목재 비싸네. 아니, 굳이 지금 도끼를 만들어서 딴 데 가서 파밍해 올 필요는 없어요. 목재 안 갖고 온 데가 많기 때문에. 이 게임 사양은 많이 안 탑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거 봐. 통조림이 굉장히 귀한 건데. 안 줘 많이. 아니, 지금 이 집에 남자 없다고 지금 나 무시하는 건가, 프랑코가? 어? 이상하게 저번보다 더 안 쳐줘, 가격을. 집에 여자밖에 없다고 지금 무시하는 거요? 굳이 갔네. 기분 나쁘네요. 가, 이씨. 안 사. hand knows. 얘기 얼마나 됐습니까? 됐나? 만들 게 많아요, 우리. 잔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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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빠루 하나 만들고 딱 하나 떨어질 타이밍 딱 두 개만 채워놓으면 됩니다 아 남자들이 없으니까 만드는데도 오래 걸려 아 진짜 만드는데도 오래 걸려 출동 얘가 슬픈게 좀 꽤 오래가네 혼자 놀게 냅둬 그냥 혼자 놀게 냅둬 잘하면 이걸로 빠르게 엔딩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음식이 충분하고 솔직히 겨울만 나면 거의 엔딩이긴 하거든요 겨울이 좀 힘들어서 그렇지 그래서 이 게임을 나중에 커스터마이징으로 새로 시작할 때 겨울로 시작하면 좀 빡세 제가 옛날에 옛날에 겨울 시작으로 1인플레이 했었나? 혼자서 하는 거 있거든 라디오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하루 넘깁시다 도시 전체의 물부족 현상이 심각합니다 눈으로 식수를 만드실 경우 반드시 끓여서 사용하십시오 여기에 고맙습니다 4인플레이 4인플레이 4인이 4인플레이 지금 뗄감 상태가 39개 하지만 목재가 거의 50개 가까이 있고 곰인형 하나만 더 가져오면 장난감 상자 만들 수 있죠 내가 쓰레기 만들었다고? 그래 아버지한테 배운 뗄감 만들기야 우리 아버지가 알려주셨지 이스크라 아빠 없을 땐 이렇게 혼자 만들어야 한다 우리 아버지가 요리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다고 혼자 살아남을 수 있게 이제 얘는 클레멘타인이 됩니다 하루에 16인분을 만든 날도 있어요 자 일 열심히 했으니까 오늘은 그냥 보냅시다 여기가서 거길 털어야 될지 줄톱을 가져가서 근데 거기 뭐 없을 것 같은데 줄톱 써봐야 별로 없겠지 가자 욕실 캐비닛에서 약을 좀 먹어야 겠을 거 내가 훔쳤는데 그거 제가 훔쳤죠 내가 훔쳤거든 어 이거 안 사라지는구나 제발 뭐가 있어야 돼 아 총알 재료밖에 없다 아 이거는 좀 손해예요 물론 총알을 네 발을 만들 수 있긴 한데 약간 손해받습니다 도전 오 씹 도전 죽는 줄 알았대 에밀리언oped 미칠밤조란데 우와 총 들고 달려오고 있었어 우와 쫄았네 아 다쳤어 또 미치겠네 에밀리아 저 피가 나요 뭐라고 너 피가 왜 나 진짜 돌겠네 안아주고 우리의 쥐 처치용 장애물이 처음에는 효과가 있었지만 그 다음날 밤에 가보니 쥐가 그 장애물을 망가뜨려 놨다 쥐를 막을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다 더 최악의 상황은 쥐가 내가 남겨놓은 마지막 초콜릿 조각을 훔쳐갔다는 것이다 비참한 기분이었다 다음날 군인들이 찾아와서 우리 보고 나가라고 했다 다음날 군인들이 찾아와서 우리 보고 나가라고 했다 그들은 우리에게 짐을 챙길 시간조차 주질 않았다 그 쥐가 군인들을 먹어치었으면 좋겠다 역시 애들다운 발상이군 고기는 충분해요 야채만 좀 있으면 항상 낮에 보면 아버지가 가셨는데도 집안일은 애가 해 항상 얘네들은 항상 자 뭐지? 잠깐만 이웃 동료 아니야 이웃 사촌 저 남자 그때 같이 훔치러 가자고 했던 그 남자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숨겨줬는데 안고 질렀잖아 감사 인사를 드리러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저희의 보강된 피난처에서 잠드는 게 훨씬 더 안전해진 것 같아요 특히 저희 집 주변 이웃들이 폭욕을 받은 이유로는 더욱 그렇고요 좋은 날을 위해 이 술을 아껴뒀지만 이렇게 선물로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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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도 온도 술 하는 게 꽁짠데 어때? 저 정도면 좋아요 한 개만 더 있으면 되지 하아... 일단 줄톱 하나만 더 만들고 총알도 네 개 만들어야 돼 빨리 자야 되는데 빨리 자야 되는데 제 생각엔 깰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신데도 깰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높아졌어요 상황이 보급품이 없는 상황이면 되게 암울했을 텐데 나 빠루 만들었나? 빠루 만들었지 빨리빨리 빨리빨리 자 좋아요 대화를 한번 해야 되는데 시비에타가 지금 붕대 부상 중이라서 지금 일으켜 세울 수가 없네 근데 우리 여러분들 이 시비에타를 그렇게 욕하면 안 되는 게 그나마 이 아줌마가 밤마다 경계를 세워줬 서줬기 때문에 이스크라가 안전하게 잠을 잘 수 있었던 거예요 본인이 대신 다친 거 아니야 너무 이렇게 이 아줌마를 욕하지 맙시다 저 사람이 해줬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 아버지는 가셨지만 딸은 끝까지 한번 살려야지 슬픈 거는 대화로밖에 뺄 수가 없구나 다섯 개요? 아 슬슬 괜찮아지고 있어요 장작 넣고 잡시다 장작 넣고 잡시다 자, 시비에타는 자야 될 것 같아요 9도시 아빠, 오늘은 혼자서 내 방도 넣었고 쥐덕도 만들어 놨어요 앞으로 놀아달라 때 안 쓸테니깐 돌아와주면 안 돼요? 그만해라 그만해라 목재나 갖고 와야겠네요 목재가 지금 37, 45 아, 이것도 8개 밖에 없네 팩트폭력은 그만 이 사람 아직도 있네 책도 나쁘진 않은데 책 2권만 가져가주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 구, 열, 네 개 여기 앉는거였나? 어, 뭐야? 이거 뭐야? 여기 왜 이런게 있지? 미쳤어 뭐지? 아빠의 유산이라고? 어? 아니, 여기 내가 옛날에 다 턴댄데 왜 있지? 이상하네 이걸 놓치다니 내가 꼼꼼한 내가 이 사람이 앵벌에 온건가? 이 사람이 앵벌에 온건가? 10억을 받았습니다 와, 지금 이거 이거 지금 대박이에요 이거 그냥 가도 돼 아버지가 두고 가셔서 흑유흑유 아, 지금 아니, 안그래도 풍족한데 더 풍족해졌네 정말 아름다운 밤이에요 네 진짜로 대단해 에밀리아 다음번엔 저도 같이 가도 되나요? 제발요 미친거니? 어딜 같이 가자고 아enti 왜 나 현쟈 놀라 이름 빨 모형 빨 진짜 아줌마 만드는데 오래걸린다 ㅋㅋㅋㅋ 아버지면 뚝딱인데 진짜 오래 걸리시네 통활은 죄리없고 와 방탄복이 생겼습니다 저희 방탄복이 생겼어 네 1편단심님 구독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 멘탈이 좀 회복되고 있어 어? 와 이스크라 드디어 드디어 슬픈게 사라졌어요 항구 아 저 새끼 또 왔네 저거 뭐여 없어 와 이스크라 멘탈 회복 4일이 걸렸어 금방 회복된거에요 국제사회에 우유부단함에 직면하며 직면하여 인접한 그라모디안 연맹의 임원들이 그라츠나비아의 학살로부터 미세민 시민들을 보호하고 일주일안에 전쟁을 종식하겠다고 성명을 밝혔습니다 엔딩이 얼마 안남았다 이게 그 이 게임 자체가 옛날에 그 보스니아 내전 때 4년인가 5년을 했던 그 내전 그걸 바탕으로 만든 게임이기 때문에 예 90년대에 있었던 보스니아 내전이 있어요 90년대에 있었던 보스니아 내전이 있어요 자 일하자 제 거친 제 거친 그 prairie 와 갱 문이 열렸네 풀 쥐고기 할일이 많아 음식도 해야되 지금 최근에 음식도 있어 음식을 야채가 3개 있으니까 6개밖에 못 만들어요 6개 6개 빨리 빨리 어봐 낮에 집안일은 꼬맹이가 다 해 아줌마는 자기 바쁘고 그래 내가 방탄복을 그때 먼저 봤어도 그때 먼저 저 어제 갔던 그 지역을 먼저 파밍할 때 그걸 놓치지만 않았어도 아버지한테 방탄복을 입혀 보냈겠지 그랬으면 정말 실수했더라도 죽진 않았겠지 지금 후회해봐야 뭐합니까 시간이 되돌아오지 않는 거 아니 알약도 많고 뭐 지금 엄청 풍족해서 과거 나무만 좀 더 주워오면 될 것 같아 뗄까 한번 더 떼고 집안일 혼자 다 해 진짜 대박이야 내려와 내려와 뗄까 할 거 많아 지금 일로와 장작해 장작 패야지 장작해 장작 패야지 장작 패야지 밥하고 장작 패고 아기 너무 혹사시키는데 아 근데 아기는 밤에 잠을 자기 때문에 아프지 않은 이상 낮에 잠을 자지 않아요 절대로 근데 애가 확실히 오래 걸리긴 한다 아줌마보다도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다 못 만들겠는데 4개가 끝일 것 같아 4개가 끝일 것 같아요 뗄까 서른 세개 지금 계속 줄고 있잖아 뗄까 뗄까 밤이다 오늘은 그냥 자고 구도시 가서 다시 파밍 해옵시다 매우 많은 무기? 많은 약 아직도 뭐가 있단 말이야? 아직도 뭐가 있단 말이야? 숙라옥발 안 죽여요 안 죽여요 걱정마요 좀 더 꼼꼼하게 이거 봤던 내용이고 감사합니다.